이혼 변호사 소정, 고척희가 결혼을 했습니다. 좋은 부부는 잘 맞는 부부가 아니라 안 맞는 부분을 극복하는 부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. 결혼의 성공은 좋은 짝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짝이 되는 데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. 절차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에 홍 전 계약서에 부부의 다짐을 서명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. 각자 계시는 곳에서 여유 있는 마음만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.